1라디오 야 아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아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눈여겨볼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하고만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선우 전 사우스 타코다 주립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주제 저희가 준비한 것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채 합동 브리핑 1tv와 1라디오 동시에 수준계로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가보도록 하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단 지금 집값이 24주 연속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달에도 우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대책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이 잘 안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정부 종합 차원에서 이제 대책을 발표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남권 중심으로 하는 대출 규제 아마 이걸 오늘 아마 집중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보면 갭 투자 등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집값 상승을 붙이고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또 양도세도 이제 굉장히 또 더 엄하게 먹이고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번째 정부 발표입니다. 18번째. 사실 그런데 놓고 보시면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딱히 강하게만 해서 사실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결국 이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면서 또 동시에 외고 자사고 등을 없애는 조치를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지금 외고 자사고 없애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학부모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결국 이제 지금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정책 두 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상당히 지금 집값이 24주 연속 올랐고 이번 주가 아마 주간 최대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긴급하게 일단 강한 대출 규제를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항상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러나 시장에서는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대출을 좀 규제를 대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돈 있는 사람은 또 계속 버는 것이고 없는 분들의 어떤 투자를 대출받아 하는 분들은 또 어렵게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9억 원 추가 주택 ltv 40에서 20%로 적용을 하고 중보세 세율 사양 조정하고 상한제 지역을 서울 경기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내일부터 지정 효력 발생한다고 하는데 강한 건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대충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사실은 지난번 대출 규제를 한번 시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거의 예를 들어서 지금 시카 없이 보면 평균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이미 10억 평당 1억이 넘어가는 있지만 마용성이나 다른 지역도 지금 벌써 10억 이상이 되는 주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서울 시내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게 어떠면 정부 차원에 볼 때는 그런 식의 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겠다고 보는 것이고 오늘 대책을 보면 그걸 강력하게 통제를 하겠다. 특히 갭 투자 같은 경우에 그걸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집값이라는 게 정부를 항상 앞서나가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 교수께서는 이번 대책 어떻게 보셨어요? 대책이 좀 효과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테마는 이제 투기 수요 차단을 하고 그리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보유세라든지 양도세 관련해서 어떤 혜택을 좀 줄이는 그런 정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조금 차별화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계속해서 틈새를 파고드는 그런 투기 자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불법이나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주택시장의 투기 세력을 원천 금지하겠다. 원천 차단하겠다. 그런 좀 강력한 대책까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장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도시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한 네 가지로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앞서 17번의 어떤 부동산 대책에 비해서 강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규제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투기 세력을 조금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자는 그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보이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 인간의 본능과 맞물린 문제이지 않습니까? 의식주 중 주의 문제인데. 이게 이런 이성적인 그런 정책으로만 모든 것이 좀 잘 풀리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일수록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책이 좀 발표돼야지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효과는 더 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아파트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는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교육 정책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와서 어떤 가족 정책 그런 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 괴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해안부 장관 나와서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게 미래 먹거리의 문제다. 정말 절실한 문제다. 인구 절벽과 또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큰 범위로 한 번 더 발표를 하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브리핑 끝나자마자 바로 두 분과 평가를 살짝 좀 해봤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저희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분석하는 시간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또 강선우 전 사우스 타코다 주립대 교수와 함께 시사구말리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의지 밝히면서 국회에 전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4 플러스 1 협의체에서 합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본회의 제도를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인용 원내대표가 새로운 결단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까지 시사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좀 강경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죠. 일단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민주당이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본인들이 상정했던 계획과 실제 이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 나타난 효과가 상당히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 보면. 결국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보면 이 선거법으로 통과될 경우에 일단 지역구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자칫하면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를 정말 한석도 문까지는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오늘 이해찬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석표율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통과할 때 왜 그런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등등 비춰봐서 어떤 당리 당량으로 봤을 때는 이럴 경우는 결국은 불리하다. 오히려 정의당이나 이런 데 끌려갈 수가 있다는 내부적인 비판들. 있다 보니까 결국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250에 플러스 50을 냈고 또 거기서는 캡이라는 걸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정말 더 어려워지는데 캡이라는 걸 내세워서 30석은 연동용을 하고 20석은 기존 정당 득표연대로 하고 이런 걸 또 제안을 했거든요. 그럴 경우는 민주당의 의석 손실이 크게 적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소정당들도 지금보다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 그러면 4 플러스 1에서 합의했던 정신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 당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지금 뭔가 더 획득하려고 들어왔는데 사실 보니까 크게 지금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은 그러면 이거 원안 그냥 표결하자. 그냥 표결하면 이거 부결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그럼 우리도 표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정말 민주당의 어떤 전략 실패가 막판에 결국은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결코 집권 여당으로서 좋은 선거법이 아닙니다. 즉 대통령자 하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여당으로서 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저는 뒤늦게 지금 여당이 그걸 깨닫고 지금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기존에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오늘 아마 보내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강선우 교수께서는요? 선거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비례성이랑 대표성을 높이자.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사표를 좀 줄여보자. 그런 큰 대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큰 대의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다 동의를 했죠.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당이랑 어쨌든 그 지지를 받아서 표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현실을 바탕을 해서 이제 타협을 해가는 과정에서 협상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큰 틀에는 합의를 했지만 250대 50이라는. 그런데 그 세세한 어떤 디테일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4 플러스 1 공조가 조금 삐걱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크게 방향이 틀어진 것 같은데요. 그 큰 방향성을 정해놓고 이제 나갈 때는 이게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라는 게. 그러면 내가 양보한 만큼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양보를 하고 당신도 양보를 해야지 이게 그쪽으로 뜻이 모아지는 것인데 한쪽이 어느 정도 굉장히 크게 양보를 했는데 표가 우리는 이 정도로 하면 표가 이만큼 줄 것이다. 자리가 이만큼 줄 것이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대의를 위해서 양보를 했는데 그 양보한 만큼을 가져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쪽이 크게 양보를 하면 저쪽도 작건 크건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에서부터 이제 언나가기 시작해서 막상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계산을 해보니 다른 정당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민주당은 그러면 비례를 한 석도 못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또 대의랑 맞느냐. 그럼 비례성 대표성. 그렇다면 또 민주당에 던진 그 정당표 그 사표 그건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또 대의가 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랑 현실이랑 이게 지금 혼란이 되면서 그러니까 4 플러스 1 1 합의체에서 뭔가 서로 서로 모두가 양보해서 하나로 협의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원한 대로 가겠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건 것 같습니다. 네. 강선우 교수께서 지금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계시는데 지금 1년의 사태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에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총선기획단은 이제 총선의 어떤 방향이나 아니면 기치 같은 걸 정하는데요. 아직 뭔가 활발한 움직임이나 구체적인 안을 못 내놓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선거법이 뭔가 통과가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전략이나 그런 걸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물 밑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서는 기획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게 통과가 되고 나면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든 기획이든 이런 안들을 띄울 걸로 보입니다. 1부에서 정의당 여왕국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윤수하 원내대표가 방송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던 이번 21대 국회에서만 30석 캡 씌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어서 일정 정도의 합의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 정도에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선거법이 250 대 50의 50% 연동률의 캡을 30석으로 씌운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면 패스트 백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걸로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본회의가 올라가 있는 안은 만약에 표결해서 표결이 되는 거죠. 수정안이 올라가서 수정안을 먼저 처리를 하니까요. 그럼 수정안이 올라가서 수정안이 처리가 돼버리면 그건 자동적으로 불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버티는데 참 저는 정의당 생각도 참 그런 것 같아요. 21대에 가서 그때 가서 그때 선거법이라는 게 그때 가면 또 새로 시작되는데 그때를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차피 정의당 입장에서도 수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크게 좋아진 걸 이번 이렇게 통과시키면 조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아마 타협이 되리라고 보는데 문제는 남아 있는 거는 석폐율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석폐율이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들어주더라도 각 권역별로 한 명씩만 할 수 있다.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 석폐율이라는 제도를 모르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석폐율이라는 게 지역구에 출마한 분이 안타깝게 떨어진 분이 비례대표도 같이 등록을 해서 비례대표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중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사는 방법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입지가 굳어진 분들. 하지만 1등은 못한 분들. 제가 꼭 누구라고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충 머릿속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 지역구 출마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이런 대결을 하면 뭐 질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지금 또 막판에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니 벌써 이게 올라간 지가 얼마나 됩니까 패스트에 올라간 지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저는 시뮬레이션으로 느꼈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언론사에서 이미 다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통과되기 며칠 전에 와서 이제 불리하다. 이제 특표율제도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솔직히 묻고 싶어요. 그동안 뭐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결국은 막판이 돼서 지금 와서 이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 법은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내가 찍은 표가 누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이걸 내가 표를 찍는데 그러면 가상의 머리 도시가 아닙니까? 내가 이 표를 찍으면 누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찍는 것인데 그게 안 돼버리는 선거법이라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인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거법 외에도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검경수처권 조정안도 있고 지금 또 지난번에 또 회기 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지금 신청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헤드레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두 분과 말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투기 지역 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8개구와 과천, 하남, 광명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야 4플러스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안대로 상정되면 무기명 표결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공개적으로 북한 측에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아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조속한 수출 규제 철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충북과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납품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납품의 기준인 35마이크로그램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차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농도는 낮아지겠고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적으로 보통에서 좋음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서울 11도, 광주와 부산 1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5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차차 흐려지면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된 뒤 밤에 그치겠고 지금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3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사고로 의회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평택 제천강고속도로 제천 쪽 송탄부근인데요. 차량에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뒤로 3km 구간 그냥 서 있다시피 하니까요. 미리 오해라 쉬어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3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1대 1km 구간 지나기가 힘들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기흥에서 오산 사이로도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6km 구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강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발산 1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1차로에서 2차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를 변경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평촌에서 학위 분기점 사이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쪽 노우지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를 변경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시사구만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술위원 강선우 전 사우스 타코다 주립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한 번 더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이 어찌됐건 통과돼서 단일 안으로 올라온다고 했을 경우에 앞서서 수정안이 먼저 처리가 되고 원하는 부결의로 끝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거법 처리 이후에는 지금 공수처법 검경수자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금 올려진 상황이고 유치원 3법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회기가 열려야 되는데 회기 결정의 건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회기 결정의 건을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강선우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대상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 그러니까 뭔가 입법이 미비되어 있을 때는 그 법의 원래 취지가 무엇이었냐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서는 필리버스터는 이견이 있을 때 무제한 토론을 하라는 거잖아요. 법안에 관련돼서 내용에 관해서. 그런데 이 회기를 정하는 게 법안의 어떤 내용이나 굉장히 토론의 대상이나 이런 게 되는 대상으로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회기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지금 현재 4 플러스 1 공조가 뭔가 좀 서로 이견이 굉장히 표출되기 전에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선거법이 원안 그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무기명으로 자율투표가 보장이 된다면 본인들이 이제 본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법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검찰개혁 관련된 법도 있고 그리고 우리 민생의 문제인 그런 유천산법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빨리 빨리 처리가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일단.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가 지금까지 뭐 했냐. 선거법 관련해서. 그래서 그 비판에서는 저는 어느 정당도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자고 한 그 본래의 취지가 어떤 지역주의나 그런 지역 구도를 좀 타파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떨어진 2등을 비례로 그렇게 구제를 해주자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 이용이 되면 오히려 지역 구도를 조금 더 굳히는 그런 역효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물에 투표를 한 것인데 그걸 비례로 돌린다. 그러면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와 그리고 인물에 투표하는 어떤 그런 투표권을 제한하는 오히려 그런 효과도 부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석패율 제도는 지금 좀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랑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 예비자 등록 신청일이 내일입니다. 17일인데요. 지금 이번 주 국회 일정 오늘 어차피 지금 국회 본회의는 열리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 한 분 한 분씩 좀 이번 주 국회 전망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신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해 주시죠. 제가 참 이거 예언자도 안 잃어서 1시간 앞을 지금 예측하기 못하는데 사실 오늘 지금 자유한국당이 원안 투표하자고 하리라고 어떻게 또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 한국당이 오늘 들고 나온 게 뭐냐 하면 지금 패스트트랙가 있는 원안 225대 75를 상정해서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통과시키자는 게 이제 표결을 하자는 거죠. 이제 그렇게 또 주장하고 나오니까 아니 그동안 그렇게 패스트트랙 반대를 하다가 또 오늘은 그렇게 주장하고 나온 거는 일단 이게 지금 타협안이 어느 정도 4 플러스 1에 만들어지니까 이 원안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아니 그러면 지금 4 플러스 1 타협안 도저히 정의당이 있는데 못 받겠다면 원안대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정의당은 또 그걸 또 반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처음에 자기들이 다 위에서 올린 안인데 그걸 표결을 하자고 그러니까 또 이걸 또 반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참 이런 모습 보니까 저도 판단이 참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만약에 올려가면 일단 폐기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대다수 의원들은 이 안을 다 반대하기 때문에 부결되어 버리면 그동안 정말 몸싸움까지 했던 암페스트트랙이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선거법을 다시 또 타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황교안 대표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오늘 지금 국회 앞에 집회에서도 이야기한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는 저는 아마 오늘이 상당히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조금 긴 호흡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원칙대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이거 당장 통과하면 후폭풍이 너무 크고 또 후가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조금 현실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지금 이렇게 오늘은 국회는 넘어가지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장기화 국면으로 갈 수도 저는 있을 거로 봅니다. 앞서 정의당 여행국 의원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라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강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죠. 가장 이상적인 건 합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일 텐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12월 언제 날짜를 특정하기보다 어쨌든 합의를 끝까지 해보고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앞서서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황교안 대표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선거법 관련된 그 협상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본인들이 그 원하는 대로 이겼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본인들은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그 협상에서 계속 배제됐다고 했는데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협상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를 배제시킨 결과예요. 그러면 계속 바깥에 앉아 있고 장애 집회하고 삭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협상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어떤 그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4 플러스 1 안에서 이견이 표출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뭔가 더디게 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어떤 공으로 돌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4 플러스 1 합의를 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비판할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만리 다음 주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관련해서 계약 관련 분쟁이 있다라는 JT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가 사과를 요구를 했고 JTBC의 별다른 대응이 없어서 팬들이 불매운동에 나섰다고 하는데 강선희 교수께서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JTBC가 일전에 보도를 했어요.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그 소속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수익 배분 문제로 뭔가 갈등을 빚고 있는 듯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빅히트 쪽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쪽에서 수익 분배나 아니면 재계약을 앞두고 로펌에 문의를 한 적이 있지. 이게 뭔가 법정 소송으로 된다거나 갈등을 빚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로펌에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재계약 관련해서 다시 협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을 이제 JTBC가 마치 갈등설 내지는 법적으로 뭔가 다툼이 있는 것까지 비하를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빅히트 쪽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본인들의 사옥을 JTBC 쪽에서 무단친회를 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JTBC가 사과를 하지 않았죠.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미들이.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 팬 입장에서 보면 있지도 않은 갈등설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JTBC가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 팬들이 JTBC에 광고하는 기업 리스트를 올리고 여기 불매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JTBC에서 지금 방영 예정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도 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BTS의 팬들이 상당하셔요.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저희 시사본부에서는. 맞조심해야 됐네. BTS에 대해서는 여러 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JTBC 보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런 전혀 진행 상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팬들이 나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BTS가 원래 빅이터하고 작년에 7년 계약을 했거든요. 워낙 BTS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수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세계적인 우리나라 그룹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에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JTBC가 과연 보도가 이게 지금 빅히터의 이야기 들었다 그러면 일단 워낙 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게 수익 자체가 많으니까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를 알아봤다는 수준을 가지고 이거는 뭔가 분쟁이 있다라는 걸로 기사를 했어요. 물론 JTBC도 나머지 근거가 있었으니까 보도를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빅히터 쪽에서 입장이 설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그룹같이 탈퇴하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분배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부모들이 궁금해서 로폼 쪽에 알아봤는데 그걸 뭔가 어떤 계약관계가 좀 불리하게 돼서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했다라면 그거는 JTBC가 문제가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JTBC가 아마 후속 보도를 낼 거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물론 내부적으로 BTS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현재까지의 보도로 봐서는 아직까지 JTBC는 그 근거를 못 대고 있어요. 과연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실제로 빅히터 엔트먼트는 직접 가서 그냥 카메라를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절대 방영하면 안 된다고 해서 방영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언론이 보도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측면들을 가지고 너무 확대해석해버리면 더군다나 BTS라는 게 전 세계적인 또 이게 인기가 있는 그룹이고 또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황선동 교수께서는요? 저도 어떤 종류의 보도든 그 보도를 하기 전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뭔가 그 수익 문제, 돈 문제로 본인들 어려울 때 계속해서 함께했던 그런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JTBC는 나름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근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를 했다면 거기에 관련돼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듣고 시사금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선우 전 사우스타코라 주립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